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영화 고사2의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김수로, 황정음, 윤시훈, 티아라의 지연을 비롯해 많은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인 만큼 시사회에는 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는데요. 꽃남의 히어로 이민호도 깜짝 등장해 고사2를 응원했습니다. 수로영 보러 왔고요. 영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장마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데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줄 영화라 믿겠습니다. 고사2 정말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사 화이팅!